지금까지 네가 한 일을 검토해보자 서론, 본론, 결론 보고서를 쓸 때는 간결하면서 논리 전개 명확히 회의 시간 중에 들었던 많은 의견들 배경, 목적, 분석 의미 없는 것들이 나를 지치게 해 결론은 정해졌잖아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? 진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나요 어차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면 말해줘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죠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은 영혼이 없어 성의 정성, 열정 과장님이 지적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간단합니다 기약, 공문, PT 다치 없는 일들이 나를 외롭게 해 결론은 알고 있잖아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? 최선을 다한 걸로 끝낼 순 없나요 어차피 내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말해줘요 그래야 절망하지 않죠 언제까지 이렇게 입 다물고 살아갈까 숨 막히는 이 공간 숨 막히는 이 공간 벗어나는 꿈 꾸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? 진실은 아무래도 상관없나요 어차피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면 말해줘요 그래야 실망하지 않죠 해결하고 배달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